안녕 얘들아 그거 뭐야 단어야? 아 그거 뭐야? 어 그거는 그건 뭐야? 당근 말들이 다 여기 와있다 너무 바람이 많이 불고 추워서 저기 쟤네들은 저기 비 맞았는지 젖어있어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아톰이 애기 났대 아톰이 애기 났어요? 어 다만 아톰이 애기 났대 그래서 이제는 말타는거 안한대 아 얘가 하얀 애가 섭쥐야? 자기 타네 섭쥐야 힐링 힐링 힐링이랑 아톰이는 애기를 아 힐링이랑 아톰이가 애기를 낳아서 이제는 여기 없구나 애기 키우는 애가 따로 있구나 얘가 엄마가 애랑 같이 조각을 시켜놔서 엄마를 사자 왜 조그만 애만 줘 아니 조그만 애는거 아니야 다 담배에 씹고있어 엄마가 섭쥐 따라서 애기만 얘도 줘 얘 먹고싶어 하잖아 버누야? 어? 버누야 얘 먹고싶어 하잖아 이 친구 처음에 줬어? 이름은 몰라 저쪽에 있는 애들도 주고와 이제 끝에 있는 애들 먼저 한 마리씩 줘 순서대로 끝에 있는 애들도 하나씩 주고와 끝에 부터 순서대로 다 골고루 줘야지 잘 모르겠지 왜왜왜왜왜왜그래 왜 발을 쿵 쿵해 빨리 달락 Ellul 아. 나 달라고 달라고? 네. 너의 씹고 있는데 입에 지금 있는거 같은데 또 달래 이거 먼저 갇자 근데 아기를 낳니까 이거 사귀야? 그 사귀야? 이 사귀야? 저 애기dire 그때 사귀가 이 애기 데리고 갔던 말이랄까 얘기했더니 어 작년 한 5, 6월쯤 왔겠다고 맞아 맞아 그래서 6월 났다 가니까 맞아 5월달부터 얘가 딱 너미라고 했죠 분리됐나? 빨리 알려줘 얘 석지는 자나 아빠가 꽂아줄까? 됐다 얘도 얘 하나만 줘봐 얘 너무 안줬어 코봐 코봐 얘 얘 얘 고노야 얘 이 친구 하나만 더 줘봐 빨리 좀 달래 고개 이거 이름 뭐야? 얘 4개 부근이에요 괜찮아 또 줘 덩치가 크니까 많이 먹어야지 여기 애기 석지 줬어? 석지? 애기 말 석지 줬어? 잘 먹는 안다 둘이 짧아서 안다 단아 오빠 이거 반면이 찍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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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이 많이 들어서 안 된대 어쩔 수가 없어 어떻게 달래? 쟤 뭐지? 달라고 봐 야 먹이 달렸어 벌써 끝 아니 우리 날씨 좋아지면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누구 줄려고 그래 쟤 저 끝에 있는 애 줄려고 하는구나 저 끝에 있는 애 줄려고 하는구나 거느냐고 건우야 저 끝에 있는 애 줄려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저 끝에 있는 애 줄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다나는 아까 갔다 왔는데 다나가 걔 두 번 줬을걸? 끝에 있는 애 한 번 줬어 한 번 줬대 예 걔 줘 그냥 어 그 친구 줘 그렇지 끝 끝 안녕 얘들아 다음에 또 먹이 많이 줄게 내일 우리가 날씨가 바람 안 불면 내일 또 다시 올게 얘들아 또 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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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